고려에 아주 시대에 나라 팔아먹은 놈이 있다고 그러던데? 을사오족 같은 놈? 근데 그게 사기였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장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신매매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직거래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뒤져요? 정형준의 제목 없음 TV 티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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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김재원 선생님 반갑습니다. 충혜왕은 너무 심하고 충자돌림왕들의 특징이 초기에는 뭔가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말년이 되면 다 충혜왕이랑 비슷한 짓을 해요. 아니 근데 진짜 웃기네? 왕건이 태조잖아요. 아 왜 충자로 바꿨니까요? 너무 날카로웠나요? 아니요. 어? 네. 정말 그렇네요. 네 맞아요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그 얘기가 있잖아요. 종은 덕을 많이 쌓은 또는 이제 그 업적을 많이 쌓은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누긴 하던데 정해진 건 아 이거부터 서로 계속 이게 원래 이렇게 토크가 툭툭 튀다. 예예예. 아 지금 왜 왕건 태조에서 춤으로 바뀌었는지 잠시 후에 예예예. 원래는 조는 창업군주만 쓸 수 있어요. 태조. 나머지는 사실은 다 종만 써야 돼요. 어? 원래는 원래는 진짜요? 정해진 건 조상 할 때 그 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할아버지 조자구나. 네 네 네. 아마 중국 쪽에서 조자를 쓸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없어요. 조조. 두 개나 쓰는데? 조조. 조조. 조조는 이 일이에요 형. 아니고요. 아시면서 또 예예. 조을 중간에 만약 써야 된다 그러면 완전히 뭔가 시스템을 확 바꾸거나 계열이 갑자기 반개로 갑자기 바뀐다. 선조. 인계? 직계가 아닌 거죠. 위로 몇 번 올라가서 꺾어서 다시 내려오고 근데 조선은 그걸 굳이 따졌던 것 같지는 않아요. 무엇인가 새로움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가 되면 조을 붙였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뭐 때문에 조을 붙이고 종을 붙이느냐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왕건 태조에서 왜 충으로 바뀌었는지 원래 조종은 황제국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써 우리는? 원래는 그냥 왕자를 써요. 그냥 무슨 왕. 야 지금 도깨비 하나 척중경 하나로 지금 일이 지금 이렇게까지 퍼졌습니다. 조공책봉 관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민지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역적인 거라고 보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전혀 그런 거랑 상관없습니다. 그 당시에 외교 외교이자 무역이에요. 정근대 시기 동아시아의 외교관계는 아니 지금도 그렇잖아. 사실 미국이 핵 만들지 말라고 그러고 핵 못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평등한 국제관계라는 게 있을 수 없죠. 미국은 입맞으려면 그냥 달러 막 찍어내잖아요. 오히려 이때 솔직한 거죠. 힘의 우위를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외교관계를 맺는 건데 아무튼 그럴 경우에 중국의 황실이 조종을 쓰면 거기서 책봉을 받는 건데 보통은 고려구강 조선구강 이런 식으로 책봉을 해주거든요.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안에서는 우리만의 세계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종을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고려는 거기서 조금 한 발 더 나아가요. 황제를 칭했습니다. 근데 그러기가 쉬웠었던 게 중원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그 중원이 어디입니까? 맨날 우리 고수들이 보면 중원을 먹어야 삼국자 아시죠? 삼국자 세 번 읽지 않으면 남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 번 읽으셨어요? 세 번 읽었죠. 남자 되려고. 위나라... 네. 위나라의 위치가 거의 전통적인 중원의 위치랑 똑같다고 보셔요. 왜냐하면 여기가 중국의 생산력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여기 땅이 좋은가 보네. 네네. 다시 한 번 돌아가서 고려로 갈까요? 아참. 왜? 다시 중국자를 쓰게 되는지? 왕건의 투자. 왕건의 충자라기보다는 아주 충자로 바뀌게 되는 이유. 고려시대 때는 이 충자를 쓰기 전까지 원나라라는 나라가 있기 전까지는 지금 그 설명만 몇 번 하시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고려의 힘이거든요. 중원을 명확하게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근데 왕시가 우리나라에 왕시가 있어요? 있죠 있죠. 원래 왕시가 있었어요? 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충자 기다리신 분이 있을 텐데 지금 이게 왕시가 갑자기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왕시는 만든 걸 거예요. 그러면 중국에서 성을 줬겠네? 어? 아니죠 아니죠. 그 이전부터 성씨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성씨라고 하는 개념이 일반화되는 시기는 고려 시기부터예요. 그 흔히 얘기하는 본관제 본관이 어디시죠? 동네정. 이런 거 뭐 어디정씨 이런 본관이라는 게 생긴 게 고려 시기부터 본관제도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본관이 근데 뭐예요? 나의 뿌리 시작이 어디? 우리 가문의 시작 그래서 그런 성씨들이 명확하게 나의 뿌리를 찾아나가는 시점은 고려 시기부터고 왕씨도 만들어진 성씨죠 당연히. 왕건이 만들었는 건데? 언제 만들었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서 뭐 견훤 궁예 궁예 같은 경우에는 궁씨예요? 아니 교수님이 시원하니까 비눈은 거 아니 한국 각각 있으셨잖아. 아니 아니야 안 돼. 고려시대 때는 중국이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송나라도 있고 여기 거란이 요 나라를 세웠다가 막 금나라를 세웠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명확한 황제국이 송나라가 있지만 저기 위에도 황제를 칭하는 나라가 또 있단 말이에요 북방에 고려라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지금으로 따지면 캐스팅보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송! 이런 식으로 하면 오 맞습니다 우리 여왕? 그렇기 때문에 군신관계는 있지만 군신관계를 위의 나라랑도 맺었다가 송나라랑도 맺으면서 서로 막 이런 외교를 하는 거죠 진짜 캐스팅보트네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는 태하, 짐, 태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죠 왜? 원나라라고 하는 중원을 명확하게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다로바치라고 그.. 있어요 그 위에 지금 뭐요? 무시했죠? 아니요 설명해주면 제가 알아들을 텐데 그걸 뭐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넌 몰라도 돼 이런 거잖아요 지금 아닙니다 그 지역을 통치하는 일종의 총독 같은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그걸 뭐 아 웃어요 아무튼 다로바치가 와서 충녀랑한테 물어봐요 네 니네 나라랑 황제국도 아닌데 태자, 폐하, 짐, 종조 이거 왜 쓰냐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참남대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 아 이거 굉장히 뭔가 도를 넘은 행동 같다 라고 하니까 충녀랑이 폐하를 전하라고 부르고 태자를 세자라고 부르고 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종을 안 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왕 이름 앞에 충자돌림으로 바꾼 거예요 왜 충으로 바꿨어요? 충성한다 원나라에 충성한다 아 이 충자를 네 그거를 깬 사람이 공민왕인 거죠 왜 공으로 바꿨을까? 아 공민왕을 공민왕은 공으로 바꾼 게 아니라 충자를 땡고요 아 나 오늘 저녁 여러 번 자주 임상하네 썬팀도 그렇고 정사님도 그렇고 아닙니다 다들 이렇게 다독여주는 셋인데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충공민왕이에요? 그러면? 아니요 아니요 공민왕 때 세계가 또 한 번 변해요 세상이 왜냐하면 이때부터 중원이 또 한 번 바뀝니다 명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징기스칸 네? 주원장이죠 주원장 명나라는 홍권정 누르라치 그건 청나라 한족의 나라가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명나라인 거고 명나라가 원을 조금씩 밀어내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 국제 관계가 복잡하게 변합니다 네 그리고 공민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생겨요 많이 많았죠 원에 붙을까 명에 붙을까 그런 것도 있었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충자돌림 왕들은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했죠? 원 원나라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권위가 원나라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왕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공민왕 때가 되면 원나라에서부터 권위가 왕만큼 높아지는 사람이 한 명 더 생깁니다 누굴까요? 고려 사람인데 아까 계속 얘기하셨어요 계속 얘기하셨어요 기황우죠 기황우 기황우 기황우는 고려 사람이에요 근데 원나라의 황제의 부인이 된 거고 그렇죠 황제의 엄마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가족들 기씨 가족이 고려 안에서 고려 왕만큼 원나라에서부터 권위를 받아 갖고 왔기 때문에 고려라고 하는 나라에서 왕과 라이벌 관계가 한 명 더 생긴 거죠 그렇네 그래서 이 가운데서 펼치는 많은 공민왕의 개혁 과정들을 우리가 흔히 반원개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원개혁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명확히는 반원개혁이 아니라 기황우 세력과 붙어있는 왕나라에 반대하는 개혁 조치들을 이루어 나갔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황우가 실제로는 고려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기황우라기보다는 기황우의 오빠들 기철 그쪽 세력들이 고려를 완전히 귓밥으로 본 거죠 맞죠? 귓밥으로? 아니 그러니까 다른 밥을 얘기하기는 또 언어상 그래서 그 급을 아래로 본 거죠 지네들이 또 한자리 하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죠 왜냐면 자기네들의 권력이 원나라로부터 쫙 나오게 되는 거니까 지금 고려는 사실 뭐 한 수 아래로 볼 수밖에 없었던 그때 썸킴이 얘기했었는데 고려의 아주 시대에 나라 팔아먹은 놈이 있다고 그러던데 을사오족 같은 놈 홍차구요? 네 아 홍차 이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우리가 을사오오족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네네네 뭐 정미칠적이라든지 네네네 홍복원 홍차구 부자예요 홍차구라고도 하고 홍다구라고도 하는데 이름에서부터가 딱 나오잖아요 몽골식 표현이에요 아들 이름을 몽골식으로 바꾼 거죠 누가 아들인데요? 그냥 얘기했잖아요 홍차구 홍복원이 아빠 홍차구가 아들 이 얘기 안 했어요 홍차구가 아들 나 이 얘기 왜 처음 들어봤지? 교과서에서부터 교과서에 잘 안 나올 거예요 홍복원은 원래는 고려의 관료예요 네 지방관입니다 네 고려가 이때 몽골과 전쟁을 계속 하잖아요 네 여섯 번을 쳐들어오거든요 30년 동안 원나라 이때는 원나라 이전이죠 몽골과의 전쟁인 거예요 몽골 몽골? 몽골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몽골이라고 해야 된다고 누가 그래요? 아니 반대인데 안 되구나 네 몽골이 자신들 표현이고요 몽고가 낮춰 잡으려고 하여튼 낮춰 잡는다기보다는 중국에서 표현하는 한자식 표현인 거고 그럼 몽골이 어디예요 그러면? 지금 몽골 초원 있는 그쪽이 아니 그러니까 원나라 때 아니에요? 아 그게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몽골이라는 나라가 세계 제국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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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게 벗으셔서 내가 세계 제국을 건설을 쫙 하잖아요 몽골은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는 세습의 과정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중국도 그렇고 한국의 역사에 있는 많은 나라들도 그렇고 장자 상속을 명확하게 하잖아요 명확하게 하죠 그게 아닐 경우에는 동생이 물려받았다가 이렇게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규율이라는 게 명확하게 있는데 몽골은 그게 없어요 아들한테 막 떼어줘요 땅들을 왜 땅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래서 그걸 보통 울루스라고 부릅니다 아하 울루스 이 지역 지역을 떼주는 거예요 떼서 그걸 다 합치면 그냥 대몽골 울루스인 거예요 그 중에 중국에 있는 땅을 쿠빌라이가 먹으면서 거기를 원나라라고 하하 네 아무튼 다시 홍복원 홍복원 선다고요? 이거는 하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전제되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방에 있는 지역을 관리하는 지방관이었어요 평안, 한북, 함흥 쪽 지금으로 따지면 국경이죠 국경 이 사람이 여기에서 고려에서부터 넘어온 사람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장사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고려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노예 같은 걸로 다 끌고 와가지고 원나라에 있는 귀족들한테 판다거나 하는 사람 장사 같은 거를 했던 사람인 거죠 여몽전쟁 때 침략을 해오잖아요 그때 사실은 홍복원은 바로 갈아탑니다 원으로? 네 원나라로 바로 갈아타고 쓰레기네 쓰레기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진짜요? 중문단원 표현도 아까워서 그래요 아... 긴데 해도 되나요? 짧게 죽게 3초 전 3초 전이요? 네 처형당에 죽어요 누구한테? 몽골의 황제한테 왜? 칸한테 아 그러니까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고려의 사람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주니까 몽골 입장에서 홍복원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네 몽골 입장에서는 인력을 돼주는 사람이죠 그렇죠 인신매매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직거래 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이 고려와 몽골이 전쟁할 때 향도 역할을 합니다 향도 향도 많이 들어봤는데 길을 안내해줘요 어디가 이렇게 하는 거지 아무튼 몽골이 이때 전쟁 중이지만 고려라고 하는 나라랑 계속적으로 강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하나의 조건을 겁니다 고려한테 왕과 왕이 만나야 돼요 네 대장과 대장이 만나는 게 외교예요 북방 민족 애들한테는 근데 고려 입장에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보통은 조공책봉 관계를 맺더라도 사신이 가서 그렇죠 왕이 직접 나가지 않거든요 그걸 거부합니다 그러면은 몽골에서 하나 양보해서 그 보면 왕자를 보내라고 해요 왕자 보내는 것까지 내가 오케이 그래서 왕자를 보내요 근데 그게 사기였어요 사기 사기 왕자가 아닌데 왕자인 척 가요 근데 왕족이긴 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친자를 보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애자를 보냅니다 애자 사랑할 애자 내가 아끼는 조카 그 얘기를 먼저 해주세요 네네네 사랑할 애기 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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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표현을 계속 쓰는 거예요 애자다 나는 고려 왕의 애자다 이 말을 몽골 애들은 왕자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 사람을 왕자 대접을 해줬구나 몽골 입장에서는 고려에서 몽골 쪽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게 너무 홍복원 쪽으로 몰리는 게 불안했었거든요 왜냐면 그게 또 세력이 될 수 있으니까 세력이 될 수 있으니까 안 그래도 이 사람을 견제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 애자가 이 애자가 이름은 돼요? 아마 왕전일 겁니다 왕전 왕준인가? 왕준 왕준 아니면 왕전인데? 아무튼 애자라고 부릅시다 이 애자가 그 역할을 맡기 시작해요 아 홍복원 역할을? 네 그런 과정에서 홍복원이 이제 빡치는 거죠 그래서 홍복원이 고려의 애자를 왕자로 불러다 놓고 이때가 몇 세기죠 지금? 이때가 쿠빌라 이전 원나라 이전 이때 홍복원이 왕자한테 욕을 해요 애자한테? 네 애자한테 뭐라고? 키우던 개가 주인을 문다 뭐 이런 식으로 아 이 표현이 그때 나온 겁니까? 예전부터 있던 표현인데 그걸 이제 돌려 쓴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도 미친놈이네 홍복원이 완전 또라이 어쨌든 왕자인데 왕자인데 그렇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미 이 애자가 몽골 쪽 황실과 친해져가지고 부인이 몽골의 공주입니다 근데 방금 그 표현을 이 공주가 지나가다가 들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듣고 황자한테 말하죠 아빠 아빠는 아니었어요 큰아버지 황실이 여러 그거가 있으니까 그걸 얘기를 한 거죠 따고 따고요 따고 형이지 홍다규도 같이 죽는구나 아니요 얘도 살아? 죽였지만 몽골 입장에서 이 홍복원 가문은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지역에 나와있는 사람들을 관리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고려의 왕실이 여기를 다 장악하는 거는 또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했기 때문에 홍복원의 모든 권력을 홍차구한테 넘겨줍니다 애자랑 홍차구한테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이렇게 네네 주려고 했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지역이 굉장히 또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노동요소 사이 따고 사이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나중에 아까 말했었던 심양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나중에 고려 국왕이 겸하기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데 홍차구는 그 이후로도 계속 폐합질을 하는 게 여몽 연합군을 총괄하는 사람이었어요 홍다구가? 홍다구가 헉? 한다고 하네 그러다 보니까 고려 안에서 전쟁터에 끌고 가는 데 막 사람들 모집하고 거의 다 고려 사람이었을 거 같은데 네 당연하죠 바다 건너가야 되니까 배만 들고 노역시키고 이러는 거에 총책임자 였어서 뭐 악질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왕인데 이런 스잘데기 없는 애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자꾸 깝치니까 이 깝치는 애를 바로 꼰지를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거죠 충렬왕은 그게 누구라고 그랬죠 아까? 아까 쿠빌라이죠 쿠빌라이가 장인어른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장인어른한테 바로 찌르는 거죠 야 이게 토크가 이어지네 아 그럼요 쭉 이어지는 거예요 장인어른한테 바로 찔러서 그래서 쿠빌라이가 그만 까불어 라고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고려 쪽에는 손을 못 대게 되는 아 근데 어떻게 죽어요? 죽는 거는 그렇게 나쁘게 죽지는 않습니다 그냥 근데 세력만 확 눌려지게 되는 거죠 충렬왕 때는 아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이게 문제야 아 갑자기 그 한국을 위한 빛낸 아 100명의 위인들 네 네 네 네 근데 이 100명의 위인 중에 못 들어간 분 아 중요한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100명으로 딱 짓기는 좀 아쉽긴 하잖아요 일단은 역사 속 위인을 평가하는 건 네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요 개인마다 달라야 합니다 가장 존경하는 위인이 누구세요? 저는 세종대왕입니다 세종 이도 아 이도 왜 그러시죠? 저는 이 한글이 창제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까지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배우기 쉽고 일단 가장 근간이 되는 글자가 쉬우니까 배움이 빠르고 배움이 깊고 역사라고 하는 것에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존경하는 사람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죠 누구는 세종이라고 얘기하지만 누구는 이순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누구는 독립운동가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누구는 그냥 저희 아버지여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게 다름이거든요 역사에 아버님 존경하세요? 어 그럼요 세종대왕 아버님 하나 둘 셋 이방원이죠? 아니 세종대왕 아버님 아 세종대왕 대 우리 김지호 선생님 아버님 아 세종대 저희 아버지 둘 중에 한 명 세종대왕 하나 둘 셋 아니 저는 아버지입니다 아 저는 그럴 수 있는데 개인이 나의 역사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러면 세종대왕 어머님 하나 둘 셋 엄마?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여기에서 우리 김지호 선생님이 또 추가하고 싶은 만약에 시즌2 노래가 나온다면 정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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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펜전 더 드려야겠네 위인정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 위인정기 아니 아니요 예전에 위인정기들 많이들 읽으셨잖아요 저희는 없었어요 집에 가는 거 아니요 위인정기에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이 들어가요 심지어 유재석 씨도 있습니다 오호 뭐 김연아 박찬호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개인이 생각했을 때 희극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재석 씨를 굉장히 중요한 위인으로 둘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딱 끊죠 어 희극인은 빼고요 아니 전두환 정권까지 그때부터 군사정권 끝나기 전까지 네 아 문민정부 이전까지 네 한국을 빛낸 100일 아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네 아 우리 왜냐면 또 김재훈 선생님은 또 다른 분들이 또 떠오를 수 있잖아요 어 전태일 아 네 전태일 열사 진짜 대단한 일 하셨더라고요 저 몰랐거든요 그럼요 네 평화시장의 노동자셨는데 그렇죠 시다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 그렇게 불렀죠 불렀죠 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인권이나 노동권이 굉장히 열악했었던 어떤 게 이제 60년대였는데 그 과정을 평화시장에서 스스로 겪기도 하고 남성 여성 노동자의 차이도 굉장히 심해요 근데 본인은 남성이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급이 올라갔는데 같이 일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처우가 너무나도 열악했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본인이 헌법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 여러 조직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확인을 한 거죠 헌법에 근로기준법에는 하루 8시 네 이 노동시간이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지 임금도 명확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 대우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이걸 요구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걸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제대로 들어주지 못하게 되면서 분신자사를 지금의 평화시장 앞에서 분신자사를 하셨고 그 이후로 한국 사회에서 이 노동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누적이 되면서 70년대 후반에 이제 부망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거고 나중에 노동자 대투쟁까지도 이어질 수 있었던 시작점이 된 분이기 때문에 전태일은 한국 역사에서 훌륭한 일을 한 위인 중에 한 명이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궁금한 거고 선생님께서 네가 질문할 수도 없을 정도의 퀄리티 있는 얘기를 내가 했지만 하는 분야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분야요? 네 자신 있는 한 5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 무슨 얘기? 어떤 얘기? 이제는 김 선생님이 저를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아 무슨 얘기를 할까요? 모르지만 아니 네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은